플로어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뮤지션은요, KCC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K씨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발라드의 민족의 테마와도 잘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예전에는 남녀가 미팅 같은 거 할 때 저의 세대도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 이 정도에서 빵 같은 거 놓고 빵집에서 빵 칼로 싸워먹는 그런 느낌. 응답하라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심지어 초면인데 빨리 친해지겠네요. 예,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따끈따끈한 노래입니다. K씨의 네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고요. 조영수 작곡가가 참여를 한 이 노래가 들으니까 굉장히 뭐랄까 어쿠스틱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엄청나게 풍겨 나오는데 이 노래는 심지어 작사를 직접 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제 노래를 작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제 노래 대부분은 거의 다 제가 작사를 했어요. 아니, 평소에 K씨는 이쪽 감성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지금 무드인데. 근데 약간 팬분들이나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약간 캐저씨라고 해요. 약간 저는... 캐저씨? K씨 아저씨 느낌으로 저는 되게 요즘 애들은 오글거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감성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 낭만파구나. 어, 낭만파고 제가 이렇게 레트로한 앨범을 낸 것도 뭔가 요즘은 막 톡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하면서 야,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좋아한다는 말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약간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막 사연에, 라디오에 사연 써서 손편지 써서 보내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좋아하는 애 있으면 몰래 쫓아가가지고 쪽지 넣어놓고 이랬대요. 근데 그게 너무 순수한 거예요. 아, 이쁘죠. 그래서 나도 저 시대에 살면 나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표현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제 성격상 좋아해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해서 시를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곡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사가 진짜 이 시대에 살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내 마음을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나 그대에게 못다한 얘기가 많아. 차마 그때 하지 못했던, 못했었던, 오래된 내 마음일지라도 받아주길 바래요. 시다. 아니, 가사를 읽으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읽어서 좋은 가사가 진짜 좋은 가사가거든요. 진짜요? 진짜 이건 책을 내도 되겠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레트로풍의 어떤 감성들이 요즘에 다시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요즘 감성이랑 다시 버무려서 뉴트로라는 그런 단어도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곡을 발표했는데 맞아요. 선배님의 곡도 너무 격하게 반응했는데? 아니, 선배님 곡은 너무 격하게 반응했는데? 처음에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너무 찡하고 슬퍼.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아, 예. 들어왔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데. 사실 이 순리라는 노래를 발라드의 민족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제작의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곡이 탄생의 시작이 된 건데 그 곡도 받았을 때 저는 조금 제가 듣기에도 오, 이거 좀 레트로한데? 오, 너무 좋았어요. 조금 올드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감성이 요즘 좋아하는 감성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보니까 진짜 요즘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와, 제가요? 네. 근데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럼 그 가사만 보아도 될까요? 살다 보면 또 사라지겠죠 숨을 마시며 그 숨을 뱉듯이 모두 정해진 것 같아요 거슬러 이어갈 수 없죠 미안해요 사랑해줘 사랑해줘 뭐 이렇게 해도 뭐예요. 아이고 아니, 너무 웃겨. 와, 톤이 사귀네요. 노래 톤이 사귀네요, 진짜. 말할 때 얘기 얘기 하다가 노래하는데 갑자기 성빛이 나옵니다. 이 감성 뭐지?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레트로풍 발라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해요. 익숙한 새로움, 뉴트로 열풍의 레트로풍 발라드. 자, 레트로풍 발라드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어떤 노래들이 떠오르시나요? 레트로풍 발라드. 잔나비님들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저는 옛날 노래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정규 2집 전설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네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가 잔나비의 메가 히트곡이 되었고요. 최종훈 씨가, 보컬을 하신 최종훈 씨가 직접 쓰신 곡입니다. 제17회 대중음악상,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 노래로 수상하기도 한. 이 노래의 가사도 KCC 감성이랑 진짜 잘 맞네요. 맞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쉬운 마음이야. 맞아요. 가사도 단어 이런 것들도 진짜 요새 안 쓰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시고 너무 좋았어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있고 조지라는 친구가 요즘 또 시티팝. 사실 김현철 선배님 세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갔을 때 시티팝이라는 노래들을 조지라는 친구가 약간 분위기를 살려내면서 맞아요. 소울하고 약간 버무려서 바라봐줘요 같은 노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으면서 설레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발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설레서 입가에 이미 입가가 찢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막 상상을 많이 하면서 불렀어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사실 BTS 정국이 커버를 해가지고 해외에서 화제가 엄청 됐잖아요. 어머.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곡을 커버해줬으면 하는 가수로 또 성시경 씨를 뽑았어요. 그 정도로 이 약간 달콤하고 약간 그 정서적으로 약간 살랑살랑하는 느낌.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그 음절. 그런 게 약간 비슷해요. 그 발음. 맞아요. 그 숨이랑 같이 섞어서 나오는. TH 발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잘 따라하세요 진짜. 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을 잘 상해주실 것 같아요. 어디서 들렸나 했더니 성시경 선배님의 그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박이다. 다음 곡을 보면 첸의 노래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2019년에 발표한 엑소의 메인보컬 첸이 두 번째 미니엘곡으로 솔로로 발표한 노래예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엑소가 맞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전에도. 잔남이었어 잔남이었어. 그렇죠. 약간 카더가든님 느낌도 났고. 맞아 카더가든. 첸님이 혼자서도 솔로곡을 몇 개 내셨었잖아요. 그때랑은 완전 다른 느낌. 맞아요. 그 4월이 지나가면 헤어져요. 그거는 진짜 완전 발라드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카더가든님도 생각나고 약간 포크한 느낌도 약간 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레트로 앨범을 노리시고 나오신 거다라고 뭔가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레트로풍의 어떤 그 살랑살랑한 무드를 표현할 때 가자들을 보면, 캐릭터들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네요.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체도. 맞아요. 귀여워. 귀엽게. 귀엽기도 하고. 속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반짝이는 은하수를 건널까요? 게으른 저 가로등도 졸고 있는 밤에. 시적이다. 이 밤에 안겨 안겨줄게요. 너무 시적이에요. 그렇죠. 게으른 저 가로등도 졸고 있는 밤에. 요즘 저녁에 너무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딱 선선하고. 요즘 참 좋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하늘이 진짜 높고 뭔가 산책하고 싶은 날씨예요. 뭔가 향기도 너무 은행 냄새. 은행 냄새. 갑자기 은행 냄새 확 들어오는데? 늦은 밤 헤어지기 싫은 연인에게 불러주고 싶은 곡들이 이 노래처럼 또 많잖아요. 맞아요. 또 생각나는 노래 있을까요? 저는 적재님의 별 보러 가자. 아 이거 연예곡이지.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으니까 별 보러 가자. 처음에는 노을 보러 가자 했다가 어 노을 봤어. 해가 지니까 이제 볼 게 없네. 집에 가야 돼. 하지만 더 같이 있고 싶을까? 이젠 별 보러 가자. 아 이 무드가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죠. 그냥 이 별을 보러 갈래. 손잡고 산책할래.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좀 감상하다. 이게 요즘 공략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죠? 뭐 할래? 맛이나 먹을래? 이거보다 같이 걸을래? 너 같이 산책할래?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덧 발라드의 민족 마무리할 시간까지 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뭔가 발라드라는 장르로 인해서 계속 얘기를, 얘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발라드 분명 음악 얘기를 했는데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정말 잘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여실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나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도 좋지만 앨범에 실려있는 다른 곡, Yesterday의 어쩌면 우리 최선을 위한 이별인 걸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물을 딱 받았는데 짜잔! 여럿! 부러우시죠? 요즘 이렇게 앨범을 사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다음시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